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이 쿠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쿠이 같은 경우는 손실을 입다, 부족하다,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다, 유감스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쿠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적지 않게 손해를 봤어. 바로 뭡니까? 손실을 입다, 정당한 이익을 잃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 보시면요. 이 쿠이 뒤에는 동태조사 러나 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손해를 봤다.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뭘 손해받습니까? 그렇게 했죠. 바로 돈을 손해받습니다. 어떤 돈이죠? 적지 않은 돈.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주어는 뭐죠? 워입니다. 수라는 코이. 목적어는 뭐죠? 부샤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샤오다. 치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 치엔이 빠졌습니다. 이 부샤오 같은 경우는 이 돈이라는 명사 앞에서 이 돈을 수식해 주는 한정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목적어 바로 이 명사가 빠져버리면 이 한정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워크웨이 러 부샤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여태껏 원금을 손해본 적이 없어. 자 역시 손실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여태껏 원금을 손해본 적이 없어. 손해본 적이 없다. 손해보다. 어떻게 말하죠? 코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손해본 적이 있다. 어떻게 하죠? 코이, 꼬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손해본 적이 없어. 바로 코이 뒤에 있는 동태조사 꼬어가 왔을 때의 부정은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메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코이 꼬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종라인 메이코이 꼬어 번. 한 번 더. 타종라인 메이코이 꼬어 번. 좋습니다. 보시면은 목적으로 번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이 번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로 원금 본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뜻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번치엔. 그렇습니다. 이때 이 번치엔은 없으셔도 되고 그냥 번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심하게 손해를 봤어. 역시 손실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말하죠? 쯔쯔 코에일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손해를 봤습니까? 너무 심하게 손해를 봤어요. 바로 코에 손해를 본 것이 어떻습니까? 매우 심하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상태보호를 쓰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쯔쯔 코에다 타일리 하일라. 한 번 더. 쯔쯔 코에다 타일리 하일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사 부족하다 결핍되다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 코에 뒤에는 동태조사 러 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는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하면 그 뭘 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 어떻게 말하죠? 코에이샤마. 그렇죠. 그러면 그걸 사. 바로 뭡니까? 부족한 그걸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마이샤마.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뭐죠? 음운대명사의 파생용법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그 영상에 있어도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코에이샤마. 쯔마이샤마. 한 번 더. 코에이샤마. 쯔마이샤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쯔마와 뒤에 있는 쯔마는 다르겠죠. 앞에 있는 이 쯔마는 모르는 겁니다. 불특정 대상이 되고 뒤에 있는 쯔마는 뭐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부족하다고 정해진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코에이샤마. 쯔마이샤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는 너가 혈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어. 역시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따에보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혈기가 부족하다. 바로 뭡니까? 이것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따에프 슈어 니 치 슈에 량 퀘이. 한 번 더. 따에프 슈어 니 치 슈에 량 퀘이.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따에프는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됩니다. 슈어는 수로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지금 문장이 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 목적어에서 주어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뭡니까? 니입니다. 그럼 수로는 뭘까요? 퀘이 아니겠죠.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치 슈에 량 퀘이라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로를 다시 주어 수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뭐죠? 치 슈에는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퀘이는 바로 뭐죠? 수로가 되겠죠. 바로 주술술 문장이 이렇게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에프 슈어 니 치 슈에 량 퀘이 좋습니다. 이런 단어는 바로 누가 말할까요? 의사가 말하겠죠. 어떤 의사가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의사, 한사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논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는 입을 다물었다. 역시 부족하다. 모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논리가 부족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타 즈다오 쿠일러 리 지우 비주일러. 한 번 더. 타 즈다오 쿠일러 리 지우 비주일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즈다오. 뭘 알았습니까? 쿠일러 리. 그렇습니다. 논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는 타는 어떻게 했죠? 타 즈우 비주일러.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어? 이번에는 손해를 입히다입니다. 방금껏 뭐 했었죠? 우리는 손실을 입다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손실을 입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슈쿠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손실을 시키다. 손실을 입게 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이때 보시면 쿠일에는 동태조사 러나쿠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사를 목적으로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부정문 형태에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언제 너한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역시 손실을 입히다는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비에 딴신. 그 다음에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뭐뭐 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가능보. 바로 그 가능보에서도 불가능을 쓰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쿠이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바로 뭡니까? 역시 손해를 입히다는 겁니다. 자,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꽁스, 쿠일러, 웬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입히지 않을 거야. 자, 코일러, 웬꽁. 우린 방금 이런 식. 바로 가능보의 불가능 형태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은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뿌능을 써가지고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꽁스, 뿌능, 코일러, 웬꽁. 한 번 더. 꽁스, 뿌능, 코일러, 웬꽁.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손해를 입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즈 풀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적지 않게 손해를 봤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웬꽁이 러뿌샤오. 한 번 더. 웬꽁이 러뿌샤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여태껏 원금을 손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파종라이메이코이 구업번. 한 번 더. 파종라이메이코이 구업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심하게 손해를 봤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즈츠, 코이다 탈리하일라. 한 번 더. 즈츠, 코이다 탈리하일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사.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코이샤마, 찌우마이샤마. 한 번 더. 코이샤마, 찌우마이샤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는 너가 혈기가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이브슈어, 니치슈에 량쿠이. 한 번 더. 다이브슈어, 니치슈에 량쿠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논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는 입을 다물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타즈다우, 코이다, 니치우 비주일라. 한 번 더. 타즈다우, 코이다, 니치우 비주일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워샤마시오, 코이고하니. 한 번 더. 워샤마시오, 코이고하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걱정하지마. 너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미에단신 코이블리아오니. 한 번 더. 미에단신 코이블리아오니.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꽁스, 부능, 코일러, 위엔꽁. 한 번 더. 꽁스, 부능, 코일러, 위엔꽁.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코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見. 450 5 5 5 5 5 5 5 5 5 6 12